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10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에 영시알씨를 하기로 마음먹고 에피소드 100개만 우선 찍어보자 한게 드디어 오늘이 다가왔네요 사실은 100번째로 특집으로 다른 작품을 해볼까 아니면 임용시험에 나오는 어떤 다른 작품을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그냥 이어서 계속 교재에 실려있는 시를 계속 다뤄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101번째부터 또 200번까지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영시 꼼꼼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 149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월트 히트만 아주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시인 중에 하나죠 프로스트와 더불어서 히트만 이라는 시인의 When I heard lund astronomer 에스트로너 하면 에스트로가 별과 관련된 단어죠 에스토러지 하면 점성술 에스트로놈이 하면 천문학 이런 것처럼 에스트로놈 천문학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너트 하면 우주비행사잖아요 내가 런드 2가 이제 탈락된 느낌이고 배웠던 학식이 있는 그런 천문학자를 아무래도 이야기가 되겠죠 시 내용에 의하면 천문학자의 수업 강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목의 시를 갖고 있고요 요게 첫 행의 내용을 그대로 시 제목으로 따온 것 같습니다 위트만은 그전에 76화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소리 없이 끈질긴 거미 해서 The Noiseless Patient Spider 라는 시였었죠 바닷가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미를 보면서 시인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느낌으로 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트만 잠깐 소개하면요 1819년 출생, 1892년 사망, 70세 조금 넘게까지 사셨던 분이시고 대표적인 시는 Livest of Grass, 플립이라고 보통 번역 많이 하더라고요 시하고 So My Self, 내 자신의 노래, 이 두 가지 장시가 대표적인 시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트만은 자유시의 아버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넷으로 보통 대표되는 그런 엄격한 운율을 맞춘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자연 친화적인 시들을 많이 쓴 걸로 유명하고 다음에 링컨,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그때 추모하면서 O Captain My Captain 이라는 제목의 시를 또 추모시로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월주의자로 유명해요 트랜센덴던트라고 해서요 에머슨, 소로가 유명하고 그 다음 휘트만을 많이 꼽거든요 초월주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논리나 이성보다는 자연을 통한 통찰력 또는 직관, 인투이션 또는 직접적인 경험 요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초월주의자들 불교랑 또 연관을 많이 맺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라면 착하게 태어났는데 일종의 성선설의 입장인데 사회 제도나 규제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자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정신적인 영적인 경험은 종교가 아니라 자연을 통한 개인적 경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종의 자연주의 입장을 좀 취하는 문예사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월주의는 따로 길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다룰시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게 굳이 천문학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에서도 느낄 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감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번역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은 원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시 읽겠습니다 내가 박식한 천문학자의 강의를 들었을 때 월 트위트만 내가 그 박식한 천문학자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증명들 그 계산들이 내 앞에 나란히 나열되었을 때 그것들을 더하고 나누고 측정하기 위한 그 도표와 도회들을 보았을 때 쏟아지는 박수 세례와 함께 천문학자가 가르치는 강의실에 앉아 있다 보니 그때 얼마나 순식간에 피로가 몰려오고 멀미가 났던지 일어서서 미끄러지던 나와 홀로 헤맸고 신비스러운 촉촉한 밤공기 안을 거닐다가 그리고 이따금 완벽한 고요를 지키며 별들을 올려보았다 전체적인 맥락은 화자도 아이의 느낀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천문학의 어떤 수업을 듣고 있다가 수업 공간을 나와서 잠깐 밤공기를 홀로 거닐다가 완벽한 고요 속에서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라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반에 설명한 자연친화적인 초월주의자의 입장이 좀 묻어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2행 시 또 끊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 2행 읽겠습니다 칼럼스 까지 되어 있고 여기 before me and measure them에 제가 줄광역을 잘못 맞춘 게 아니라 원문에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게 강의실의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후반부에 밤하늘로 연상될 수 있는 준비 공간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행 까지 읽어볼게요 When I heard the London Astronomal When the proofs, the figures were ranging in columns before me 일단 1, 2행, when, when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뭐뭐할 때, 뭐뭐할 때 이따가 4행, 5, 6행에도 마찬가지로 when, when, 1, 2, 3, 4 이렇게 4개의 병렬, when, 절이 있어요 When I heard, 내가 들었을 때 The London Astronomal 배운, 즉 학식 있는 똑똑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행, and the proofs, proofs 증명하다라는 동사 Prove의 명사형이죠 수학 공식 같은 증명들이라고 표현해 봤고 Figures, 계산 여기서는 어떤 명칭, 특징 이런 것보다는 계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과 계산이 War Ranged Range, 배열하다, 배치하다예요 다양성, 거리, 범위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배열 배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Array라는 단어도 있죠 Arrange나 In Column Column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기둥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열, 한행, 한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한 줄 한 줄 이어져 있는 세로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Before Me 까지 해서 내 앞에 프로프나 피규어들이 여러 줄로 배열되었을 때 나란히 나열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 보시면 두번째 When When I was shown the church in the diagram To add, divide, and measure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Was shown이니까 보여졌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졌을 때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이 Chart and Diagram Chart Do표죠? 다음은 Diagram Chart나 Diagram 비슷해요 도표, 도해, 도식 뭐 이런 것들 수학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뭐 하려고 To add, divide Add Add는 더하다 Divide는 나누다 사측 연산 중에 더하기 하고 나누기를 났네요 더하고 나누고 And measure them Them은 앞에 있는 Chart and Diagrams 도표나 도회를 작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사명 보시면 When I was sitting Heard Astronomal Where he'll lecture with much of blows in the lecture room With 앞에서 끊어볼 수 있겠고 또 When I was sitting 내가 앉아 있을 때 어제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좋겠죠 Heard 들으며 The Astronomal 천문학자의 말을 들으며 근데 이 천문학자의 말을 어디서 듣느냐 Where he'll lecture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lecture lecture 강의하다는 뜻이죠 그가 강의했던 곳에서 근데 무엇과 함께 With much applause 박수 박수갈채를 보내다 지금 명사로 봐야 되겠고 많은 박수와 함께 어디서 In the lecture room 강의실에서 말을 만들어 보면 강의실에서 많은 박수갈채가 있는 그가 강의했던 곳에서 이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두 행 볼까요 How soon Unaccountable I became tired and sick Till rise and gliding out I wandered off my myself 이건 감탄문 느낌으로 하우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또 형용사가 하나 더 있네요 얼마나 빠르게 Unaccountable 한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Account는 카운트에서 나왔으니까 계산의 느낌이 있고 설명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Account for 하면서 설명하다라는 수고를 많이 쓰고 Take account of 참작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되고 Account가 명사로 어떤 통장 계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Unaccountable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기묘한 얼마나 곧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I became tired 지쳤는지 and thick sick은 아픈도 되지만 질리다 실증나다 또는 멀미가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순식간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석이 빠졌네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몰려오고 멀미가 났는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Till rising and gliding out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할 때까지 rising 일어나 glide out glider 미끄러지다 라는 단어죠 원래 2로 끝나는데 미끄러져서 나오다 일어나서 미끄러지듯 나올 때까지 또는 멀미가 났는지 마침내 일어나 미끄러지듯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I wondered off by myself By oneself 하면 혼자서 홀로 라는 수거죠 그죠 나 혼자 wonder 헤매다 거닐다 떠돌다 얼마나 홀로 돌아다녔는지 근데 어디서 그 다음 주행 보시면 in the mystical moist night air and from time to time looked up in the perfect silence at the stars and up에서 끊어주면 좋겠고 mystical mystic 라고 쓰기도 하고 mystical 쓰기도 해요 신비스러운이죠 신비스러운 moist 촉촉한 습한 moisture 신비스러운 촉촉한 밤공기 속에서 혼자 얼마나 헤맸는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이따금씩 looked 가 동사일 것 같아요 올려다 보았는지 인데 imperfect silence 이제 과로 치면 보기 편하겠죠 완벽한 침묵 속에서 look up at 올려다 쳐다보다 이렇게 되겠죠 별들을 쳐다보았네 올려다 보았네 완벽한 고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요지는 천문학자의 계산이나 증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찬사를 받아도 답답함을 느끼고 지친 피로감을 느꼈다가 혼자 강의실을 나와서 밤공기를 쐬면서 고요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늘을 직접 자기가 밤하늘의 별들을 직접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조금 만족스러웠다 그런 느낌의 시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또 유추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인 더 포엠 휘트만 컨베이스 is believed in the limits of using science to understand nature 시에서 휘트만 시인은 스피커라고 표현하면 되죠 컨베이스 전달합니다 is believed 자신의 신념을 믿음을 in the limits 한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한계 using science 과학 사용의 한계 뭐하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자연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학 사용의 한계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안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rather 휘트만 suggest one needs to experience nature for true understanding instead of measuring it 차라리 휘트만은 suggest 암시하기를 제언하기를 one 일반적인 사람은 needs to experience 경험할 필요가 있다 nature 자연을 for true understanding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다 이 느낌이겠죠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measuring it 자연을 측정하는 대신에 계산하는 대신에 시어에도 나왔었죠 수업시간에 measuring add divide measuring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트 위트만의 when i heard the learned astronomer 이 시는 express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맨틱 아이디어 낭만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니까 로맨틱 아이디어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뭐함으로써 my prioritizing prior 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ties 붙어서 동사화된 것이고 prior 가 앞선 우선순위로 두는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우선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시함으로써 무엇을 individual emotional experience 개인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경험을 우선시 무엇보다 over scientific discourse 과학적인 discourse 담론보다 이게 1번 by ing고 직접 경험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는 by using free birth 자유시라고 표현하면 되죠 free birth를 자유시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which highlights 강조합니다 무엇을 the poems the themes 이 시의 주제를 어떤 주제 personal freedom 개인적인 자유와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 관한 이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xperience nature directly 이렇게 되겠죠 직접 자연을 경험하라 rather than measuring the nature 자연을 재거나 측정하거나 연구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서 자연의 진술을 만끽하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은 경험을 중요시하니깐요 경험과 관련된 명언들이 많이 있지만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지식의 어머니다 값비싼 지혜다 이렇게 한줄평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